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나 가스 사용 증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행동들이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총 3,072건 가운데 1,441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화재의 4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조리와 보온시설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54억여 원으로 전체 화재 피해 금액의 23%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충남소방본부 또한 지속적인 화재 예방 활동으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이나 야외에서 불을 지폈을 경우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 보일러는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열기구를 사용할 땐 과열되지 않는지 주의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난방기구만 가동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한 화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충남소방본부는 도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경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주의하고 대비하는 습관으로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